지난 11월 2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제25회 강서구민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강서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봉사, 환경보호, 문화체육발전, 미풍양속 등 5개 부문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에게 수여됐습니다. 올해는 총 9명이 선정됐으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강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다양한 환경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민상은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됐으며 그동안 대상 20명을 비롯해 총 191명의 구민이 강서구민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서양형